오늘은 3세대 오메가3인 알티지 오메가3 그 이후 제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오메가3를 거치면서 지금의 확실한 대세는 3세대 알티지 오메가3입니다. 3세대 오메가3의 장점은 자연에 그대로 존재하는 형태라 흡수율이 좋습니다. 2세대는 우리 몸에 없는 EEE 폼으로 에틸레스터 폼이라고 부릅니다. 초반에는 2세대가 3세대에 비해 중금속 측면에서 조금 더 좋았습니다만 기술의 발전으로 3세대 또한 중금속 걱정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2세대보다는 3세대가 지금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오메가3는 2세대로 3세대 제품은 없습니다. 아쉬운 상황이죠. 3세대 오메가3로 넘어온 후 크릴 오일이 등장했습니다. 4세대 오메가3를 지칭하며 자신있게 등장했지만 대세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로 살펴볼 오메가3의 다음 세대 제품은 코드리버 오일과 레드 오메가3입니다. 먼저 코드리버 오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드리버 오일은 대구 간에서 뽑아낸 기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메가3를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PRMS로 변환됩니다. 우리 몸에서 다른 물질로 변환될 때 100% 완벽하게 변환되지 않습니다. 변환되면서 손실이 생깁니다. 오메가3 원료 회사로 유명한 KD 파마에서 제공하는 코드리버 오일을 살펴보면 새로운 원료의 이름을 리젠3로 짓고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 오메가3로써 프리 리졸빙 메디에이터 PRMS를 밀고 있습니다. 기존 대구 간유에 PRMS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걸 특수한 과정을 거쳐서 PRMS를 더 농축시켜 만듭니다. 요즘 많은 영양제에 원료사들을 표기하는 것처럼 리젠3 원료를 쓰는 코드리버 오일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주된 오메가3라고 할 수 있습니다. KD 파마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놓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종합 비타민들을 보시면 요즘에 활성 비타민들이 단연코 좋습니다. 기본 비타민을 먹어서 우리 몸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가공을 하고 이게 활성형이 돼서 작동을 하는데 강기능이나 신장기능이 약하고 또 너무 피곤하고 몸이 쇄약하면 비타민을 먹었음에도 활성화하지 못하고 그냥 소변과 대변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활성을 시켜놓고 넣어주는 게 활성 비타민이죠. 활성 비타민은 몸에서 사용하기 쉽고 흡수율이 좋습니다. 코드리버 오일 안에 들어간 PRMS는 활성형 오메가3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오메가3를 먹을 때 그냥 기름을 먹는 게 아닌 세부적으로 EPA와 DHA를 먹는 겁니다. 이것들이 이제 중성지방을 낮추고 염증을 억제하기 때문에 피를 맑게 하며 무릎 염증도 낮추고 눈의 염증도 낮춰줍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다 좋으나 이것 또한 활성화를 잘 못 시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메가3를 먹으면 효소들과 반응하는 이런 중간 과정을 거쳐 PRMS가 됩니다. 이게 우리 몸에서 더 사용하기 편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PRMS에서 끝나는 게 아닌 SPMS가 돼야 더 활성화되고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오메가3의 경우 몸속에 축적되면서 점점 효과를 나타내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영양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한 이유도 몸속에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는 것도 이유 중 하나죠. 혈성형 오메가3인 PRMS를 먹더라도 이렇게 한 단계를 더 가야 하는데 기존의 오메가3에서 저 밑에 SPMS까지 가기에는 몇 단계를 더 거쳐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단계를 거칠 때마다 많은 손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드리브 오일의 장점 오메가3의 염증 억제 메커니즘 과정이 극대화됩니다. 염증 때문에 오메가3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드름도 염증성 질환 중 하나고 관절 그리고 알러지에 사용합니다. 이러한 분들 중에서 오메가3를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효과도 없는데 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게 오메가3는 축적되어 저런 과정을 통해서 염증 억제 과정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그 과정이 깁니다. 또한 사람마다 저 과정이 잘 될 수도 또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염증을 좀 더 강하게 관리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오메가3의 분해산물이 염증 억제에 큰 역할을 하지만 오메가3 자체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성 지방 관리의 경우 오메가3의 능력을 따라하기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고순도의 오메가3 라고 하면 3세대 오메가3로 1000mg 이상이 한 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메가3와 비교했을 때 PRMS의 장점은 분명 있지만 오메가3의 절대적인 양을 놓고 보면 오메가3를 완벽하게 대체하기 힘듭니다. 중성 지방과 염증을 관리하기 위한 오메가3의 적극적 용량은 2000mg 이상입니다. 나는 여드름과 같이 피부 쪽과 관절 염증 알러지를 좀 더 관리하고 싶다. 이런 경우 일반 오메가3 한 알, 코드리버 오일 한 알 이런 식으로 보조적으로 사용하시면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레드 오메가3입니다. 레드 오메가3는 이렇게 붉은색을 띄고 있는 오메가3입니다. 이러한 색을 띄는 이유는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때문입니다. 레드 오메가3로 나온 제품들의 성분을 보면 일반적인 오메가3에 인지질과 헤마토코쿠스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제품마다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제품은 비타민A가 특이적으로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메가3와 인지질, 그리고 헤마토코쿠스 이 세 가지가 들어있었던 오메가3 다음으로 아주 기대를 많이 받았지만 멸망해버린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의 효용가치가 없으니 그 안에 성분들을 다 나눠서 넣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크릴 오일입니다. 크릴 새우에서 뽑아낸 오메가3로 인지질에 오메가3가 있는 형식이라 흡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두뇌 건강을 위해 먹는 계란 노른자에 많이 들어간 레스틴 안에는 포스파티드, 한글로 하면 인지질인데 이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포막의 성분이라 모든 세포에 당연하게도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추가적으로 섭취 시에는 두뇌 건강을 포함하여 피부에도 좋고 모든 세포막을 안정화시켜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이런 인지질을 오메가3를 먹으면서 겸사겸사 챙길 수 있고 인지질 덕분에 흡수율이 올라가니 너무너무 좋겠구나라고 크릴 오일을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붉은 빛을 띠는 아스타잔틴 눈 영양제로 쓰이며 강력한 항산화제로 노화를 늦춥니다. 오메가3 이게 기름인지라 산패, 즉 썩으면 비린내 나고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E들을 추가적으로 넣습니다. 산패되는 걸 막아주거든요. 그런 역할을 아스타잔틴은 추가적으로 해줍니다. 오메가3가 늙고 부패되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더 산뜻한 오메가3를 만나게 해줍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너무 괜찮은 크릴 오일의 큰 문제는 오메가3가 정말 정말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메가3의 대용이라면서 오메가3가 물리적으로 정말 정말 적습니다. 이 제품은 크릴 오일 중에서도 꽤나 괜찮은 제품인지라 오메가3가 240ml암이 들어가 있는데 이보다 안 좋은 애들은 오메가3의 함량이 처참합니다. 예전에 크릴 오일 마케팅할 때 막 논문을 엄청 찍어내면서 크릴 오일은 흡수율이 5배 좋아 그러니 이건 240ml암이지만 오메가3 1000ml암 이상이랑 같아 이랬지만 흡수율이 좋아도 5배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크릴 오일은 대세에서 벗어났습니다. 함량만 더 좋았으면 완벽했을 텐데 말이죠. 문제는 저 이론들이 틀린 것은 아니고 양의 문제인지라 아 그러면 오메가3만 좀 더 늘려가지고 조합하면 좋겠네 해서 만들어진 게 레드 오메가3입니다. 아쉬운 측면은 오메가3의 함량을 늘려도 한 알당 600ml암 정도의 오메가3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권장량은 2알입니다. 레드 오메가3 4알을 먹으면 2000ml암 이상 먹을 수 있지만 비타민 A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알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EPA와 DHA를 보충하기 위해 기존 오메가3 한 알 정도만 같이 드셔주시면 밸런스가 더 좋아집니다. 레드 오메가3의 경우 기존 오메가3의 3패를 막으며 황산화제로 사용되는 비타민 E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아스타잔티를 포함한 헤마토코쿠스 투출몰이 들어가 산패도의 위험을 좀 더 낮춰줍니다. 헤마토코쿠스가 아주 넉넉하게 들어갔다면 눈에도 너무 좋겠지만 함량 쪽으로 보면 들어가준 건 고맙다. 그렇지만 효과는 애매하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레드 오메가3는 비타민 A가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스타잔티는 밀양이긴 하지만 들어가 있고 오메가3가 들어가 있어 이런 오메가3를 눈쪽에 집중하고 싶다면 엄청 괜찮은 조합들입니다. 우리나라 비타민의 경우 비타민 B군이 잘 들어가 있어 피로회복과 항산화에는 좋지만 비타민 A가 대부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비타민들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레드 오메가3와의 조합은 좋습니다. 다만 흡연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A를 5000아이유 이하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레드 오메가3 한 알에는 2664아이유가 들어가 있어 한 알만 드시는 게 좋겠죠. 흡연을 하지 않는 분들은 두 알을 드셔서 충분하게 비타민 A를 보충해 주시면 눈을 보호하며 야맹증을 맞고 그리고 피부에도 좋습니다. 국내 비타민이 아닌 외국 제품들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비타민 A의 경우 중첩되어 고용량이 되면 간에 안 좋은 비타민인지라 같이 드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코드리브 오일은 염증에 특화된 오메가3입니다. 피부 여드름, 모낭염, 관절염에 더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메가3를 완벽하게 대체하지 못합니다. 오메가3는 고순도로 하나를 추가해서 복용하시면 완벽한 조합이 되니 이렇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레드 오메가3의 경우 항산화, 특히 눈과 두뇌에 좋습니다. 아스타잔틴과 비타민 E가 오메가3 3패되는 것을 막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게 해주며 들어가 있는 성분들, 비타민 A는 당근에 많이 들어가 있어 눈 시력 유지에 필수적이며 아스타잔틴 또한 시력을 형성하는 부분에 많이 사용됩니다. 오메가3의 경우 눈의 건조를 막아주는 기름 코팅층 역할을 하여 안구 건조증 있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사용되는데 이렇게 3개의 조합으로 눈의 피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질 자체가 두뇌 건강에 직접적 영양제로 사용되는 성분인데 이것 또한 많이 들어가 있어 눈을 많이 쓰고 두뇌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오메가3입니다. 오늘은 3세대 RTG 오메가3 다음으로 나온 제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중에서 몸에 맞는 제품들을 찾으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